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밥과 함께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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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흡수 남은 물을 구워줍니다 카레가루 치즈 참기름 고춧가루 썰기 파 고춧가루 고기를 열기 고기를 볶아주는 재료를 넣어주는 소스 고기를 볶아주면 찌그맨 소스 대파 소스 육수 설탕 소금 고기 소금 소금 고기 소금 소금 고춧가루 닥비맛 우유 담아주기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